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네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 내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하미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미르라 아멘 요한복음은 2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기적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기적이나 이런 것은 없고 2장의 가난 혼인잔치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12장의 배단이의 나사로 집에서 잔치로 2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에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을 다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배단이의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 사는 곳에 나사로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간정으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하류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실제가 나사로였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승기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는 비싼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초상집 같은 곳이 아니고 거룩하고 음숙하고 한 곳이 아니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면서 잔치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배단이의 잔치가 교회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이 두 부류, 두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오해하고 배척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가운데서 가난하고 무시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단이라는 말의 뜻은 가난한 집, 가난의 집 그런 뜻입니다 급보기는 가난한 곳이지만 속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근처에 있는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니까 주변 마을이죠 여기 이쪽 동구 우리 교회에 있는 쪽만 해도 옛날에는 연탄 공장이 있고 연탄 재벌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시내로부터 한 10리쯤 떨어진 데 그런데 이곳이 그런 곳이었죠 이름이 가난한 집이라는 동네 이름을 가진 곳이니까 정말 별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 인생의 기쁨이 되는 부활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런데 급보기는 초라하지만은 그 안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은 너는 비록 거머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 같구나 거천 거머틱틱하고 별 볼 것이 없지만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잔치가 되게 하고 솔로몬의 희장같이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잔치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과 썬 나무를 먹으면서 잔치하는 그런 날입니다 맛없는 것을 먹고 쓴 것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 이상한 잔치죠 세상에서 볼 때 세상 잔치는 가장 맛있는 것을 내놓고 한 잔치인데 이 잔치는 가장 맛없는 것을 가지고 잔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고 내 후손들이 물으면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가 애국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반죽할 시간이 없어서 이걸 먹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애국에서 급히 나오게 됐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자면 나를 메이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자면 그곳의 맛을 최소화해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맛을 알고 그 필요를 알고 있으면 그게 발목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썬 나물처럼 또 누룩 없는 떡처럼 나한테 맛이 없는 것이 돼야 자유롭게 되죠 어릴 때 젖 뗄 때 요즘은 그런 걸 안 하지 싶은데 젖을 떼느라고 젖가에 그냥 쓴 것을 발라가지고 애들 다시는 물지 않도록 정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 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봤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젖어 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 끊자면 그것이 쓴 것과 누룩 없는 것이 돼야 우리에서 끊어집니다 애국에서 급히 나오려고 했다 그러니까 반죽하고 맛있게 먹고 이런 것을 다 없애야 되죠 뭔가 자유롭지만 자유롭자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자면 그것이 나한테서 최소화 돼야지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 발 아래를 둬야지 그것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돈에서부터 자유화하자면 내 필요가 최소화되지 않고는 끝없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필요가 있지만은 그 자연 속에서 돈 쓸 일이 있습니까 쿠팡에 주문할 일이 없을 테고 최소화하고 사는 것이요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인 사건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이지만은 이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을 두고 잔치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고 계셨고 죽음을 예비한 그런 잔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향류를 붓는 그 여자 앞에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직시하고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로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가 여기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일 수도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심정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로 하자면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다 하는 말처럼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을 두고 잔치를 하고 있는 이것이 배단이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늘 이런 성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 냄새가 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향유 냄새가 나는 집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죽은 나사로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향유에서 향기가 나고 하는 것이지만 사건으로 묘사하면 그렇지만 삶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항상 동전양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같은 사람인데 우린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서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냄새와 향유의 향기는 지금 사건으로 묘사하자니까 다른 데서 나는 향기지만 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향기고 지금 예수님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죽이기를 모의하고 예수님에게서 죽음의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고 또 이분에게서 그 발에 비어진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마리아의 옥합의 향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은 냄새와 마리아의 옥합의 향기가 하나로 되듯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향기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향기로 전해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보금서에 보면 옥합을 깨트렸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향유를 바래 순전한 나더 한건을 발에 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쏟아 부은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고 사실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 내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그거 없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그게 내 생명과 같은 것이죠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음보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같이 소중하던 아들이 자기에게서 없어지니까 사실상 죽음인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소유가 아니라 자신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대상을 마리아는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시간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하지만 이것이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재능도 세하게 되어 있고 속된 말로 아끼면 뭐 된다 하는 식으로 아껴봐야 다 어차피 우리에게서 놓아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물건은 사용해야 빛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어딘가를 사용하는 데서 우리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죠 내 시간과 재능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쏟아붓고 그것을 내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으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어서 다시 산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을 쏟아 부어서 영원한 것을 얻으면 그것이 삶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착한 농부 한 사람이 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간마리하고 바꾸고 끝에는 썩은 사과하고 바꾸고 바꾸자니까 바꾸자는 대로 바꾸어가지고 집에 썩은 사과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잘했군 잘했어 그걸 연발하면서 착한 사람들의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착한 건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바꿔지면 이제 망하는 거죠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썩은 사과 하나 한 자루 들고 들어왔다 하면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도 정말 더 귀한 것 나보다도 더 큰 것을 만나서 그것과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인생에서 그것이 종교였던지 뭐였던지 환희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위해서 부모나 전토나 형제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의 여러 배를 받고 내생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이 그럴 때는 정말 빗나간 질문에 대해서 그냥 느그레의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보상은 뭐였는가 금생의 여러 배를 과연 받았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주님 자신이 보상이었던 거죠 자기 인생을 쏟아 부을 대상을 만난 것이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또는 진리든지 나를 허비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만날 때 사람은 거기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갖게 되고 그것이 소명이 되고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목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나보다도 더 큰 것이 있을 때 나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은 요즘은 다 거울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보지만 구조적으로는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죠 내 속에는 뭐가 들은지 나도 다 모릅니다 누구도 다 모르지 사람 속을 저 사람 속 알 수 없다 했는데 속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는 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은 사실 더 볼 수 없죠 그런데 비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아는 방법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성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비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서 나를 알게 되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에 비춰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미움이 나오는 거죠 나는 혼자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선한 것이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원수를 안 만나봐서 아는 소리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손에 뭐가 들릴 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총기 소지를 신고하고 27일인가 후에 총기를 소주할 수 있는데 신고한 이유가 타당하고 그다음에 27일 지나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게 화가 나서 불쑥 저지르는 걸 받기 위해서 27일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시간을 둡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모르고 우리 속은 어찌 보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것은 동물이 발견할 수 없는 우리는 더 깊은 가치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뇌 앞에 보여진 것만큼 그만큼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가치만큼 누구를 가이드를 하자면 자기가 안 가본 데는 잘 안 가집니다 좋은 곳을 데리고 간다 해도 가본 데를 가지 안 가본 데는 가기 힘들죠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뭔가 보인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우리와 바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었고 표면을 보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내 죽음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이 죽음의 가치를 순전한 나더 향류를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향류를 부었다는 것은 이것이 이 여자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우리는 늘 그렇게 몸이 죽는 것을 기다리고 죽음죽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죽음인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자가 우리가 사는 죽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을 허비하는 것 내 인생을 쏟아 붓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붓고 이것이 마르다의 죽음이었습니다 마테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자의 행위를 두고 온처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함께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행한 것도 함께 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산 일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 여자의 행위를 기록하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 있어 이것도 역시 죽음과 부활인 겁니다 자신이 쏟아 부어졌는데 그 향기가 방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사망을 부활로 바꾸면서 잔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여자의 흡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향기가 돼서 죽음의 냄새 나는 곳을 향기 나는 곳으로 바꾼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많은 일이 지나갑니다 슬픈 일, 아픈 일, 애통하는 일, 많은 일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것이 생명이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린 어디서 삶이 풍성하게 되는가 똑같이 주어진 삶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풍성이 오지 않잖아요 돈이 많아도 돈으로 풍성해지지 않고 많을수록 피로가 더 생깁니다 신기하게 대구 처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자매가 처음 왔을 때는 90년도에 건강이 나빠져서 처음 왔을 때 그때 사는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이 없는데 자매가 학원 강사로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시간만 몇 시간 맡았는데 한 2, 30만 원이 첫 수업이었죠 한 1년을 그렇게 구역구역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과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단위가 2, 300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넉넉한데도 여전히 돈은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세금이 오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읍시고 할 때는 안 모자랐는데 다음 양식까지 생각하니까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는데 풍성인 풍성은 우리 계산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려진 우리가 버리고 싶었던 그것을 생명으로 바꿀 때 그걸 부활로 바꾸고 승리로 바꿀 때 그때 우리에게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누림이 돼서 풍성한 잔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일도 감사했고 저 일도 감사했다 그렇게 보니까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이때 풍성이 오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나무 잎을 하나 주워다 놓고 보다 보면 한쪽에서 썩어 나가는데 썩은 거 잘라내고 잘라내고 하면 표조한 가시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아웃 저 사람은 저래서 아웃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그러면 나한테 정말 따뜻한 손방송만 남을 것 같은데 가시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가시가 느껴지고 그렇게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쓴 것에 나무가 들어가고 죽음의 원리가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문제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 가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 안에 인간이 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그 부활 안에 이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능력만 있다면 인생은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 좁은 땅에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했다가 망신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누가 이것을 정말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발견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인 거죠 사람들이 다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풍요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물이 버리는 것이 식물에게는 다 그름이죠 식물이 배출하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배출하는 것이 산소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탄수화물이고 식물에서 그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동물의 양식이거든요 식물이 살고 남은 것이 동물에게 양식이 되고 동물이 버린 것이 식물에게 양식이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부활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려고 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부활의 능력이 부정을 삼키는 능력이잖아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았다 말한 것처럼 부정이 이김에 삼킴받았고 삼켜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찬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해놓고 해외의 부활도 있고 달의 부활도 있고 별의 부활도 있고 엄청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끝에 가서 결국 우리의 부활은 뭔가 사망을 삼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잔치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은 부정이 다 삼켜지고 승리가 선포되어 가지고 그때 우리는 환희가 생기잖아요 내 인생을 정말 쏟아부을 곳을 만나서 내 인생이 쏟아부어졌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을 향기로 가득 채우는 우리에게 주신 죽음의 효능은 그렇게 모든 걸 승리하게 하고 이 방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고 사람들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잔치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우리의 사는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환경이 사망으로 둘러싸이고 사망에 덮이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를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참 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셔서 우리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항상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경험되기를 원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